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메산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테메산 이 친구들 구경시켜 주려고 왔는데 너무 빡세서 지금 중도폭이 흘렸네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새로운 싱글끼리 보여 갖고 일로 한번 내려와 볼까 합니다 내광리 쪽 가는 길 아 저희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갖고요 급답도 좋죠 내 정리 쪽으로 내려가신다며 일로 가려고 해요 여기 길 좋아 보여 갖고 아 여기 길 만들어놨네 네 그래서 괜찮아 보여 갖고 오 괜찮겠네요 다운히러기 네 갔다가 내광리로 다시 올라올라구요 아 여기 길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정상도 한번 가셔야죠 저희 제 친구들 힘들어 해갖고 안될 것 같아요 와일드 체험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부럽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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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은근히 빡사야. 왜 이렇게 튀어. 어디로 내려가요? 일로요. 쭉 내려와. 앞사람 라인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. 고. 길이 왜 이렇게 지랄이냐. 나도 무서웠어. 뭐 나 털린 줄 알았어. 이천이 해주세요. 애들이 놀던 데인가 보네. 그래도 많이 발전하셨네요. 걸어안는데. 그 봐. 왠지 후회할 짓으로 한 것 같아. 길 없는 길로 내려왔다가 완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각도가 막 엄청나거든요. 이게 거의 한 이 정도라고 보셨는데. much of the vibe running. 또 잠시 보여요 넘어지면 큰일 났다 이거 내려야되요 위험해 넘어지면 큰일 났다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내가 대답했어 완전히 엿된 것 같아 내려가면 그냥 마을 나오는 것 같아 슬슬 틀어 뛰꼬 뛰꼬 뛰크Man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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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야 오른쪽으로 와야돼 거기서 오른쪽 어 글루와 조심조심 길 한번 잘못 뚫었다가 완전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으아 으아 다시 본진 함력 폭일은 없다 저 길입니다 길이 있었어 이런 데에 신발길에 있었나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은근 다 온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물 좀 마시고 하세요 이거 곱돌산 정상이에요 아 여기가요? 성종왕 형님 반갑습니다 잘 되시죠 이 형님 완전히 초고수 중에 초고수예요 흥린 초고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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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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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피스 트럼펫으로 변신합니다. 이런 또 기회가 생기다. 옛날 트럼펫. 이거 198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음악선생한테 50만원 빌려주고..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렇게 하겠습니다.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...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? 바람이? 일로 나가는 거예요.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... 잘 보셨을까요? 한번 더 찍어놓자. 네.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. 네. 안 먹어도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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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лар Jenaciones Brux 다하긴 그래. 네. 그래. 는izヤ 상관없는 것부터는feit 동호소 containers를 입고 가 fullest도 대결이 설명됩니다. 손를 문화해놨어. 특히... mean... 알람다 넣어! 더 세게! 일찍부터 모으고 약해! 야 부르메스터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웃지마! 안 잡히잖아! 아예! 샹 안 잡힌다! 아예! 헤롱 아멘 아멘